아빠한테 쏘지 말고 바깥쪽을 향해 싸라고 아빠한테 쏘지 말고 물촌 방향을 바깥쪽으로 바꿔 저 바깥쪽으로 향해 싸봐 거기 말고 반대로 하라고 샘아 바꾸로 하라고 바꾸로 뽀뽀해 대신해 뽀뽀 뽀뽀 아빠 뽀뽀해 물총 쏘지 말라고 아빠한테 해 반대로 바꿔 방향을 샘아 그렇지 다시 한번 해봐 그렇지 안 된다고? 물이 없어? 해봐 물이 없어? 아빠 물 채워줄게 가발 물을 부과해 아 물 다 쐈네 아빠 물 채워줄게 응 그래 쏴 봐 발사 추우 추우 잘하네 이제 우우우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물 채워줄게 예 고기를 고기가 무슨 물을 부고 사 vimos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면 거기다 왜 물을 부어버려 뭐한거야? 청소하는거야? 인생 페트병 날아간다 셀마 페트병 날아갔어 저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둘을 담고 싶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짱 짱 짱 짱 짱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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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슥행 아휴 운동하네 춥지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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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우리 김치 위에 어폭고 러닝합니다 달려 달려